빼빼로 먹으면서 퐁퐁뿌링 심항우룩이 앵긋 Dialz Coke 피우고 흰색 실루다가 다시 먹은거 처리 좀 해주거든요 먹으며 Aha 이 그릇만 먹으려고 윗발통증 때문에 아직 아픈데 천천히 먹으면 괜찮거든요 천천히 먹으려구요 맛있어 깜빡하고 이제 눈을 안 달아줄 뻔했어서 이 클레이... 아니다 클레이 이래 아니 이 껌만 눈은 나 다시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다 써갖고 잃어버렸든지 다 썼던지 해갖고 없더라구요 이 눈 찢어진 거 좀 깨매줄게요 이 사이가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시나무로리도 조금 제대로 깨매주고 싶은데 더 늦은 실력 어떻게 또 나도 조금 티가 나거든요 그래도 나름 잘했어요 바늘을 좀 더 디바늘을 그렸나? 아니야 근데 좀 찢어진 부분 깨매가 없고 그나마 예쁘게 잘 깨맸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깨매달라고 암도 정확하게 잘 깨매줄라나? 어쨌든 심장이 아픈 우리 모로리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목걸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빠른 시일인데 괜찮게 해줄게 나름 괜찮게 하는데 조금 티가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제 바늘을 제가 실수로 빼빼를 통에 넣을 뻔했어요 그래서 큰일 뻔했어요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죠 아 이팔통신 또 시작이 엄청 아파 빼빼리 좀 먹었더니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털로 만들어진 인형이라 그나마 티가 조금 덜 나요 그 모로리는 털이 없어서 너무 티가 심하게 나서 아 이런 이랬는데 이 아이는 털로 답해서 눈붙이면 티가 별로 안 날 것 같거든요 좀 덜 날 것 같은 느낌? 이 트렌드마크 얼 빠진 표정 눈만 만들고 바치만 붙이면 되는데 저녁이나 먹읍시다 아휴 가방을 잃어버리는 게 하필이면 제 인상 집 가서 아니 회사 가서 확인해봐야 돼 배고픈데 밥 먹어야 돼 이거 빨리 그만 먹고 오늘도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다 응 맛있어 오늘 밥 먹어야죠 오늘 맛있는 꼬막채 티가 조금 나긴 하는데 오늘 새로 붙여졌습니다 이 살을 깨내가지고 여기가 티가 좋나요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 애착지 부분 때문에 조금 눈이 하실 분이라 길이도 그렇고 좀만 옆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야 훨씬 귀여워 좀 아쉬워요 옆으로 돌릴 수 없나? 아아 찌그러질뻔했어 큰일날뻔했어 옆으로 좀 옮기고 싶어가지고 됐다 이정도면 되겠죠? 좀 옮겨놨거든요 아니 좀 풀어졌어 풀어지게 잘해야지 괜찮겠죠? 짠 나름 귀엽답니다 눈이 너무 약해서 탈이네 제대로 만들었는데도 나름 귀여워요 근데 눈이 약간 툭 떨어질랑 말랑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무 귀여웠는데 아쉬워 짱마로 이렇게 딱 두면 나름 귀엽답니다 다음엔 내가 더 이쁘게 만들어줄게 너희 말고도 내가 귀엽게 만들 아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예쁘게 만들어줄게 나쁘지 않게 잘 눈이 자꾸 떨어져 떨어져도 떨어져도 나쁘지 않는데 떨어져도 떨어져도 도착제로 붙였어도 조금 잘려나갔어 옆으로 붙여볼까요? 이렇게 양옆으로 위에 조금 더 붙여봅시다 찢어진 눈을 위에다 붙여서 양옆 아니 양옆이 좀 위에 겹쳐졌더니 입체적으로 변해서 나름 귀엽게 다시 돌아왔답니다 해피엔딩 나름 귀엽다 여기 철이 조금 모자라고 꿰매서 조금 슬프고 약간 광격이 전보다 많이 가까워져서 많이 슬픈데 여기에 눈이 붙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래도 나름 짝짝이는 귀엽다 그래서 수선은 외축 완료했다 귀여워 미간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한개에요 더이상 내가 한개를 넘어설 수 없어 밥 먹다가 이빨이 너무 아파서 난 포기했거든요 중도하차 했거든요 이빨이 좀 돌아보면 다시 먹으려구요 귀여워 응 이빨이 아파서 안 먹고 쉬다가 아이 더러운 그릇 그 약간 식은 고기를 먹었더니 맛이 별로 없어요 뜨거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식은 고기 3,4잔 먹었더니 맛이 없어 고기가 몇 점 남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그 코롬이랑 뿜뿜프린이랑 인형도 엄청 고민하다 프린이를 샀거든요 프린이는 파리 이렇게 시나모르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가 흠흠흠 흠 오른쪽이 좀 쉽게 뜯어지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잡아 뜯고 왼쪽도 잘 뜯었는데 다행히 깨끗이 잘 뜯겨가지고 나름 귀엽게 잘 됐어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제가 몸이 안좋으니깐 영상을 많이 못찍고 예전방송 녹화해놨던걸로 나 떼우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돼서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눈이 내리거든요 귀엽죠 이런 스마어볼을 좋아하는데 워터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겨울용은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다잇에서 팔아서 사왔거든요 이 초면밖에 안하는데 되게 예뻐요 다만 이제 눈결점이 조금 소금처럼 내려가지고 제 닉네임하고 비슷하게 내리네요 소금처럼 내려요 근데 나름 되게 이쁘게 생겼어 달필천사 이터널 쓰는걸 몰라야될거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서 넣어봐요 아 목아파 집에 먹을게 많은거 같으면서도 아닌거 같으면서도 제가 또 정리함을 갖고 왔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되긴 해야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딱 난리났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되어있냐 그게 없어요 물로다가 이 청 말골두고 일단거 다 닦아내야 되는데 비닐하고 이런거 다 여기다 두고 어차피 이 그릇 다 먹어서 치운거로 치워야되거든요 양치하게 양치통도 여기다 치워 정리할 때가 치워넣고 지금 보시면 간장통인데 좀 더럽죠 어차피 치울거라 다 먹어서 다 먹어요 춘식이 그려져있는 여기다가 발굴걸로 넣을까요 또 흙같은거 무슨 더럽던데 사라기도 생각하겠죠 접착제에도 따로 생겨되고 어차피 간장은 먹을일이 따로 없으니 치워줍시다 그리고 요거 키트 비닐을 빼내고 랩은 빼내야 돼 랩은 툭물이 많은데 여기다 그냥 더러워서 안 돼요 그럼 흙 균실이 있던 통에 발굴도구를 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저분이 들어와가지고 딱 말할 것 같고 연사인지 아닌가 잘 맞아서 하여튼 나름 괜찮게 잘 돼 있어요 발굴도구 이거 이거 시작하는데 이거는 쎄일이 없고 발굴키트 석고 가루를 넣었어요 근데 얘도 지금 여기 보관하기에 총이 조금 애매하게 생겨서 차라리 이 서랍에다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 보관돼있어요 그 트레이 트레이 서랍이에요 여기 발굴키트에 있던 석고 가루를 다 지금 보관함에 이렇게 섞여있어가지고 여기 칠식이 있다면서 통이 너무 더러워서 석고 가루도 칠식이 있는 통으로 넣어줄게요 더러워서 안되겠어 통이 많이 지저분해 여기가 쉬운 건데도 이렇게 석고 가루 있으면 어떡해 그쵸? 됐다 깔끔 깔끔 이 보관함은 어떻게 줘야되나 오 들어간다 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나 보면은 정리합 다음에 여기 오토 겉박스에다가 그냥 스타벅스 박스까지 통이 세 개씩 이렇게 돼있어 근데 긴 통이 안 쓰러져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이고 이럴 이쪽으로 주먹이 장식품 여기다 두고 얘를 조금 이쪽으로 다 올려놔 이것도 치워두고 국물도 치우고 밥 먹는게 좀 치워야돼 주먹이 두려워 죽겠어 주말에 턱 치워버려야지 이번에 오져갖고 장식용으로 쓸거라 쉬워줄게 뿡뿡뿡뿡인 이렇게 해서 나는 정리함까지 빡스러져야된 것 같아 나름 만족합니다 행복